안녕하십니까 21세기 인문학의 김춘식입니다 오늘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와이 카우아이섬 종단연구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1955년에 카우아이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30년간 추적 조사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종단연구라고 부릅니다 이 연구의 주제는 어린 시절에 겪은 특정한 어려움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지를 하와이 제도에 속한 카우아이섬으로 선정한 이유는 카우아이섬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하와이 제도가 미국에 소속된 것은 1959년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하와이 제도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학자는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 교수였는데 대부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불우한 환경에서도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을 몇 명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추적 조사한 결과 이 아이들은 아이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으로는 어린 시절에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헌신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강하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러한 성질을 에미 워너 교수는 회복탄력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회복탄력성이란 역정을 극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렇게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명의 주양육자가 충분한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아이들의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가 태어나서 24개월까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 동안에 부모나 또는 조부모가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